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홍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작년 2020년도의 홍수 피해보다 더 많은 이재민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천성에 폭우가 내려 이재민 83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매년 쏟아지는 비와 홍수로 인해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수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6개 시 31개 현에서 72만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대피한 이재민 수만 10만 9902명이고 홍수로 주택 459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859채가 훼손됐습니다. 이 밖에 2만 6천 헥타르의 농경지도 물에 담겼습니다. 11일 기준 직접 피해 규모만 약 3천8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천성 내 16개 강의 수위가 홍수 경계 수위를 넘겼고 퉁장의 경우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천성 당국은 연인원 4만 8,885명의 구조인력을 동원했고 긴급구조대는 홍수에 고립된 113명을 구조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4일 저녁부터 16일까지 청두, 여산 등 수천성 일부 지역에서 다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7개 시의 예상 강우량은 200에서 300mm입니다. 이 밖에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중국 중앙기상대는 11시 오후 2시에서 12일 2시까지 베이징, 켄진, 허베이성, 산시성 지역의 폭우가 예상된다면서 폭우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시에서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광고했습니다. 베이징의 두 개 공항에서는 폭우로 항공편 711편이 결항됐고 329편이 지연됐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9년 전인 2012년에도 폭우로 이재민 190만 명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연평균 강수량이 600mm에 그쳐 이후에도 배수와 하수 처리 용량을 여유있게 확충하지 않았는지 이처럼 단기간 폭우가 발생했는데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만리장성을 비롯한 인기 관광지도 파쇄됐습니다. 또한 수천성의 한 도시였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독립한 충칭시에서는 어제 12일 도로가 잠기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기상경보는 총 4단계이며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 아래로 오렌지색 황색 청색경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홍수 응급대응 최고 단계인 1급을 발령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작년 2020년 여름 들어 홍수로 인해 6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는 피해가 보고되는 것 외에도 2020년 베이루트 폭발 사고의 2배에 가까운 피해액인 30조원에 이른다고 중국 매체인 펑파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홍수가 6월부터 발생하여 부산광역시의 전체 인구수인 346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은 셈이며 2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충청권 전체 인구에 맞먹는 4백만 6천여 명이 긴급대피하였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로 인해 가혹 5만4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1,789억 6천만 이안에 이르렀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